179탄입니다.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. 이 종목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179탄 인데 이 종목은 상장 이후 신규 상장 이후 최고 목표가 만원까지 급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. 자 저희 카페에서 300% 수익을 냈었던 종목 인데요. 300% 수익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가 이미 쳤다. 자 잠재재산이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조건 앞으로 4,5년 동안 쳐다보지 마라 라고 시향분석을 드렸던 종목입니다. 자 이 종목이 이제 종합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하니까 이번에 1200원 까지 빠졌어요 1200원 자 이 종목 지금 얼마까지 올랐냐 120% 까지 지금 올랐거든요. 저희 카페에 추천주의 입니다. 지금 120%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120% 급등을 했다라고 해도 단기간에 이 강한 매물벽을 돌파를 못합니다. 자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경제위기 제2의 IMF 대공황이 오기 시작을 하면요. 이 종목은 전자점 1200원 을 깨고 주가가 빠지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얼마까지 빠지냐 저는 500원 봅니다. 500원 자 굉장히 회사 내용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.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안전하면서 개월사도 뭐 재무구조가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.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500원 에 살 수만 있다면 그런 기회만 올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인생 이 한 종목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통째로 달라지는 겁니다.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.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% 짜리 잖아요 최하 1000% 짜리 인데 저를 만나시는 분들 저를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대박이 터진다 저는 그렇게 대박을 터트리는 사람입니다.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드립니다. 자 왼쪽에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이 파워포인트 보시면은 이렇게 4년 동안 4년 동안 자료를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공개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자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이렇게 대박 주식 시리즈를 179탄 째 추천하는 사람들도 없구요. 이건 바로 지식에서 나옵니다. 자 이 종목으로 제가 목표가를 잡아 드리도록 할 텐데요. 자 이 종목이 이제 1200원에서 지금 얼마까지 올랐냐 지금 120% 가까이 올랐다라고 그랬잖아요. 자 여기 강한 매물벽이 지금 3500원대에요. 자 3500원을 이게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1200원을 깨고 5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.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. 이런 종목이 동전주로 살 수 있다? 이거는요. 천운이 닿지 않기 전에는 이런 종목 여러분들 만나기 힘듭니다.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.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데요. 자 500원이면 제가 목표가를 얼마를 잡아 드릴 것이냐.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6000원이기 때문에 내 잠재자산 6000원만 찾아 먹어도 1200%다. 1200%인데 이 종목의 목표가를 제가 얼마를 잡아 드릴 것이냐.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200%요. 전 고점 제가 목표가 2만원을 잡아 드릴 겁니다. 아 저 만원을 잡아 드릴 겁니다. 만원. 그러면 500원의 매수에서 만원까지 올라오면 2000%죠. 여러분들이 천만원을 투자를 하면 2억이 될 것이고. 자 그리고 1억을 투자를 하면 20억이 될 종목입니다.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. 제 이야기 헛뜯 듣지 마시고요.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 수익률 이거 있을 수 없는 수익률입니다.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을 추천을 하고서 4년 동안 3년 동안 수익 근거자료를 만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.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. 이제 동영상 바로 밑에를 클릭을 하시면은요. 여기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죠.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저희 카페에 여기 국민기업 관성 후원 계좌입니다. 멤버시 후원.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. 저를 찾아오실 수 있고 추천주를 받을 수 있는데요.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면 지금 이 동영상을 잘 보십시오. 제가 추천 드리는 종목 500%에서 1000% 대박이 수익이 나는 이유이다. 자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. 자 이 포스트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. 이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4월 10월일날 연 6%에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기업입니다. 이 국민기업 관성의 번영을 위해서 후원을 해주시는 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. 이 국민기업 관성의 멤버시 후원금 안내. 자 이걸 보시고 제가 추천 드리는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통째로 바꾸십시오.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. 이 종목으로 인생 스물을 내십시오.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저로의 기회가 왔다.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.